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아, 파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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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뻐, 이봐! 가만히 있으라고! 우승아, 어디서 가면 삐끗해져!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대봐, 입을! 원래 숙소에서 찍어왔어야 하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좀 청정한 공간을 빌렸고 항조 스파크가 온 이유가 저희가 좀 특별 훈련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 이 게임을 진행해주실 특별한 심판분이 저 여섯 명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여섯 아니었어? 심판분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온 목소리인데? 들어온 목소리인데? 뭐지? 자, 오늘 게임을 진행해주실 공정한 심판분 나와주세요! 뭐냐고! 이거 실험맨 아니야, 형? 팀을 짤 건데 지금 어떻게 앉아있죠? 나이 순으로 앉아있죠? 어디가 제일 많죠? 여기요. 당연히. 당연히는 또 뭔 소리야. 형, 얘가 나이가 제일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심판분을 advocate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안 뜯어지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게임. 형 우리가 더 빠른데? 어? 좋아. 나 시골 살아서 이런 거 잘 못해. 좋아. 형 좀 저어. 저어야 돼, 저어야 돼. 아 근데 맛있겠다 진짜. 잘 먹을게. 어, 띄웠다. 어디? 몰라. 구라야, 구라야, 구라야. 속지 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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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짬뽕끝. 짬뽕끝. 습관, 습관, 습관. 우리 때만 믿고 있을게. 자, 1분 경과입니다. 1분 경과. 1분 경과. 아, 너는 좀 웃겨봐. 나 경보 형이랑 성욱이랑 똑같은데? 음미 한 번 더 먹어. 빨리 먹어. 왜? 안 했는데? 유나야 이렇게 웃겨졌는데 지면 내가 안 돼, 솔직히. 형 파이팅. 웃길 자신이 없어서. 응원은 할게. 나 튄 거 같아. 기분 다진가? 오케이! 왜, 왜, 왜. 경보 형 우가슴 봐봐. 저기 큰 물방울 하나 있어. 우가슴에 두 개나 있어 형. 그래서 왜 형 저 팔게 되겠다 형. 저 팔게 거의 저 팔게인 줄 알아? 여덟 개 있어서 그래. 에이. 진짜로? 맞죠? 저 팔게인 줄 알아? 이거 여덟 개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야. 뭐 아니에요? 나 표정 뭐지? 왜냐면 돼지가 여덟 개 있잖아. 그래서 걔가 돼지랑 비유된 거잖아. 아니야? 한 번 더 먹어요. 뭐 먹어, 뭐 먹어. 야, 양은 이겼어 일단. 이긴 거 같아, 이긴 거 같아. 민아 채소는 안 먹니? 민아야, 아무지게 먹네 진짜. 민아 채소는? 판정을 내야 주세요. 일단 아키텍트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키텍트부터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키텍트 연계. 진짜 맥힌다니까. 내가 여긴 이미 하나 봤어 내가. 내가 이미 여기는 우 가슴에 있는 거를 봤어. 한 번만 찾았어. 가스비 두 개. 두 개요? 나이스. 역시 박민호. 아 이거는 진짜 나는 민호한테 진 게 아니야. 상현에서 진 거야? 상현이한테 진 거야 진짜. 짬뽕뽕. 칼기 시How condens gorilla. ni sürg 이렇게 하면 안 맞은거 같아요. Tu gotten figure that because we don't know disappear. 그러니까 뭐라 하심. 그냥 떨려있어. principle. 야 진짜 안보인다. 이거 안 떨려있는거 같은데요? 이분도 말이야? 제한이 누구 보여, 누구 보여. 야 누가 막았어? 제한이 8650분 드릴게요. 시작. 시작! 어? 손으로 만지고 있어. 손으로 만지고 있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맞아, 거기 맞아. 열어 그냥, 일단 뚜껑을 열어. 그냥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좀만 뒤로. 올려, 그 다음 올려. 아니, 그거 올리라고. 올려! 아니, 올리라고 그냥. 뭘 올려, 뭘 올려. 아니, 왼손, 왼손 올려. 그거 옆에 놓고. 거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쪽 하나 더. 카메라 쪽, 앞에. 앞에! 앞에! 왼쪽! 왼쪽! 어떻게 해. 어, 잠깐 잠깐 잠깐. 비빌 수 있긴 하냐? 아니, 이거 한 손으로 그릇을 잡아. 왜 뭘 찍고 있어. 야, 아예 봐, 아예 봐. 앞으로, 앞으로. 더, 더, 더. 됐나, 됐나? 됐나, 됐나? 아흑. 아흑. 하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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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호곡에다 질으면 뭐 나와? 되나, 되나, 되나. 입 되나, 입 되나. 앞으로 앞으로. 나이 과거하게 오라고. 어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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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알겠죠? 네. 아드라노스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좀 처음 보셨겠지만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인상에는 되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인상에 야 카메라 야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시간이 없어 지금 기분 좋은 거야 야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됐나? 형이 형 형 젓가락질 열어면 안 될까? 저 한 번부터 하는 게 더 많은데 희찬 그거 너무 좋아 그거 희찬 그거 말고 그거 내려놓고 잘 섞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너무 조금 집었다 희찬 확실해? 입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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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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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이승한 밑으로 밑으로 3분 30초 경과 앞으로 쭉 됐어 앞으로 쭉 앞으로 쭉 그것만 매겨 이제 가만히 가만히 천천히 좀 해줘 아 그것만 진짜 혼자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가만히 파라파라파라 빨리 보고 봐 가만히 있으라고 이승한 어디서 가만히 삐끗해져 가만히 있으라고 와 이불 대박 이불 뭐야 이거 어 어 내가 얘기했다고? 잠깐만 내가 똑같이 차에 놓을게 고소 제가 뭐 내가 안 듣겠다고? 가저린 건 이렇게 돌렸다니까 다 먹었는데? 다 먹은 거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너 그릇이 아니야? 장현아 그냥 입만 벌려 알았어 입만 벌릴게 응 나만 믿어 오 뭐야? 오 뭐야? 소스 그릇 왼쪽에 이제 부어 그 상태로 뽑아야 돼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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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천천히 형 급하게 하지마 어차피 저기 흘리는 게 더 많아요 왼쪽 사연 딱 돼 형 젓가락질 먹었어? 사연 준비되면 말해 아니 주는 게 다르잖아 흘리면 된다고? 왜 우리끼리 싸우고 그래 아니 나도 이렇게 죽는 거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형 그대로 위로 살짝 올렸다가 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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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온 거 아니야? 솔직히 애임이 안 좋네 다 야채인데 거의 다 야채? 면은 거의 다 먹었어 이거 어때? 알았어 알았어 다 야채든 모든 걸 입에 넣고 싶대잖아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확실히 다르네 눈을 산타 익었으면 압도적이게 영조 승 지금 이대형이기 때문에 3점을 걸고 3점 하면 억울할 거 같아 1억점 걸고 하죠 3점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3점 이루어지면 좀 억울할 거 같아요 1억점 걸고 하면 제가 좀 납득할게요 오케이 1억점 걸고 네 그렇지 콜라를 따서 한 번에 다 마시고 노래를 먼저 부르시면 끝입니다 준비 이렇게 마실 필요가 없지 않나? 콜라분 둘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원샷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우 펌펌이 너무 좋아 옛날에 비싸서 먹었고 아 먹으면 진짜 맛도 예뻐가지고 같이 먹이지? 같이 먹이지? 같이 먹이지? 잘 먹을게 나가 군만도 하나 먹어둬 재현이는 애교 없나? 재현이는 애교 없나? 야 재현이랑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왜 이렇게 살이 오케이 재현이랑 신문의 애교 없나? 재현이